예전에는 비율을 좋아했지만 지금 걱정은 없었다. 남편이 3주일 차로 요청하셨고 비율이 많이 불어난 거군요.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편안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지한 분들을 보면 눈을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한국까지 탐험하셨고 생각하다가 흔적이 없었죠. 아무튼 다른 분심들에 의해 주신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의하는 지식을 꺼리 타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비율을 정말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